안녕하세요 SNR샵의 브랜디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? 네? 아 집에서만 맛있었다고? 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라발리의 마이크를 위한 제품인데요 이 라발리의 마이크는 이렇게 핀 마이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나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라발리의 마이크를 보면 여기 기본 실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 실드는 뭐 잊어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성능 같은게 아무래도 조금 너무 기본적인 성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을 불게 되면 이 정도 바람을 막아주는데요 새로 출시된 라이트닝 F4 라발리의 퍼 윈드 스크린 제품은 기본 스크린을 벗겨주고 여기 있는 펄을 씌워주게 되면 잡음도 줄여주고 아까보다 바람소리도 훨씬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텐데요 이 제품은 지금 SLR샵 본점에 입고되어 있고요 색상은 이렇게 그레이 색깔 흰색 그리고 그레이와 블랙이 믹스된 믹스 색깔과 그리고 블랙 색상까지 여기 총 4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네 이 제품이 이렇게 핀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상품인데요 이 제품은 유무선에 관계없고 그리고 브랜드에 상관없이 핀마이크 제품이라면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해서 잡음도 줄이시고 그리고 바람소리도 줄여서 더욱더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